자 부채도사의 선물시황 10월 16일자 시장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시장 대체로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나스닥의 낙폭이 좀 눈에 띄게 급락이 나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S&P는 0.76% 꾸준히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다우도 등락을 좀 거듭하다가 0.75%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하락의 원인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공급업체 ASML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향후 순이익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쭉 빠졌어요 그래서 급락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어제 그 엔비디아 그저께 엔비디아가 2.4% 오르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었는데 어제 4.7% 빠졌고 AMD도 5.2%가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의 전망이 조금 나빠지다 보니까 나스닥의 움직임이 더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1번으로 보면 나스닥 어제 장중에 마이너스 1.77%까지 빠졌는데 뭐 상당히 크게 빠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자 어느 정도 조금 하락폭은 좀 키우긴 했지만 자 오늘 오전장에서는 계속 행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어제 미국장 개장하고 11시 좀 넘어서부터 급락이 나왔고 장 초반엔 사실 나스닥이 전일대에 비해서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1번으로 다시 한번 쭉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S&P500 지수도 어제 최고점에서 밀리는 모습이었고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기술적으로 조금 무너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오전 내내 그 미국 지수 선물들이 행보하는 모습이었지만 자 미국장 개장하고 한 번 더 아래쪽으로 밀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다우지수는 어제 이어가서 오늘 오전장에도 약간 빠져서 약보합으로 움직이고 있고 러셀지수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중소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더 힘을 잃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올라갔습니다 자 독일 지수도 최고가에서 밀리는 모습이고 니케이지수는 오늘 크게 빠졌습니다 자 1.8% 빠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1봉을 보면 오늘 양봉으로 나와 있죠 근데 어제 그 선물은 밤새도록 거래가 되니까 어제 미국장 거래되는 동안에 급락을 해가지고 사실 오늘 현물 니케이지수는 1.8% 빠졌습니다 자 일단은 일부 반등이 오늘 오전장 현물로 보면 개파락한 이후에 일부 반등이 나온 거죠 자 중국 증시 보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약발이 다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다 자 이 급등했던 구간은 경기 부양에 대한 여러가지 정책들이 연달아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아주 급등을 했는데 자 빠질 때 아주 무섭게 빠졌어요 연이어서 경기 부양책을 조금 내놓는 듯 했지만 자 곧바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억지로 경기를 올리려고 하면은 자 이런 사단이 납니다 결국은 시장을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면 좀 곤란하죠 자 골드 끝없이 올라가고 있고요 자 미국 달러 어제 크게 약하지도 않았는데 골드는 계속 좀 올라가고 있고 자 골드의 움직임이 상당히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장기적으로 미국의 금리는 인하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강하다 보니까 골드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전쟁 상황이 계속 수그러들지 않고 자 이스라엘하고 이란 이쪽도 뭐 이제 또 티각태각 하다 보니까 골드 관련된 이런 기금속들이 힘을 좀 내고 있습니다 자 실버도 올라왔고요 백금도 올라갔고 팔라디움 오늘 어제는 빠졌는데 오늘 다시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구리만큼은 조금 아래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중국이 최대 수요차다 보니까 중국 경기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자 하락 그림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장중에 일부 반등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자 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일 역시도 중국의 역량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저께인가요 그 오페크 예 오페크 보고서 발표됐을 때 향후 수요 전망이 돼가지고 조금 불투명한 그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오일이 한 차례 더 빠졌는데 자 어제도 추가적으로 더 빠졌습니다 자 전쟁 관련돼가지고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시설에 대해서만 공격을 하고 석유시설에 대해서는 목표를 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원유시설이 파괴되는 거에 대한 그런 우려가 조금 없어지면서 공급에 대한 우려도 조금 줄어든 거죠 그리고 미국의 원유 제거도 계속 조금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번 주에도 180만 배를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자 오히려 좀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가스 오랜만에 한번 좀 살펴보면 가스 주구장창 빠지고 있습니다 반등 시도 한번 했는데 다시 빠졌는데 자 이거 뭐 계속 빠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자 가격은 지금 가격은 사실 봄보다 더 빠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반등 나올 위치인데 보면은 어느 정도 미국의 제거량이 가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여가지고 계속 빠지다가 제거 좀 줄어들면서 쭉 올라섰죠 다시 또 빠졌어요 다시 반등할 만한 위치에 있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유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하락세가 꺾이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일단 추세 하단 부근까지 다 왔어요 자 조금 이렇게 보면 조금 남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자 깨져서 조금 더 자 빠질 것 같지만 정확하게 밑에까지 찍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어느 정도 아래쪽에 보조지표를 보더라도 반등할 만한 위치에 있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영국의 그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물가지수들 계속 물가가 좀 빠졌어요 그래서 파운드화는 좀 내렸습니다 자 호주 조금 빠졌고요 뉴질랜드 빠졌다가 반등 나왔고 캐나다 역시 약간 반등했지만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강부압 수준 에나 보압 수준 강부압입니다 스위스 프랑도 마찬가지고 자 전반적으로 통화들이 지금 방향을 위로 다시 선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채권에서 그걸 조금 살펴볼 수가 있는데 30년 물 채권 시장금제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러면 미국 달러가 약세로 됩니다 자 그리고 10년 물 올라갔고요 5년 물 올라갔고 2년 물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자 시장금리가 다시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미국 달러의 약세 상황이 이제 곧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통화들 쪽은 유로라든가 파운드 호주 뉴질랜드 지금 아직까지는 힘을 크게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오늘부터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미국 지수 관련돼 가지고는 일단 한 차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데 자 내일이죠 내일 미국에 소매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자 내일 또 소매 판매를 보고 경기 상황이 침체로 가느냐 여전히 조금 우려 섞인 걱정이 그대로 남아있을지 좀 두고 봐야 되지만 경기 침체가 아니냐 경기 활성화가 계속 지속되느냐 자 이 부분이 조금 더 초점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수익 많이 되시고 일단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한 차례 장 초반에는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장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